여러분, 여러분, 걸음도 당당하게 오고 계십니다. 어, 저쪽으로 너무 오셨는데, 잠깐 이쪽으로 조금만 가셔서 사진 예쁘게 찍힐 수 있도록 잠깐만 조금만 여러분 밀착해서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선을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카메라들 많이 있으니까요. 멋있게, 멋있는 시선으로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카메라 있으니까요. 살짝만 오는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이콘 여러분과도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마이패를 제가 드릴게요. 어느 분께 드릴까요? 먼저 팬 여러분께 아이콘의 인사 부탁드립니다. 자, 아까 준혜씨가 너무 제 쪽으로 오셔가지고 잠깐 설렀어요. 자, 우리 2018년의 아이콘 여러분 정말, 정말 열일하셨습니다. 자, 이 골든디스크에 오신 소감이 더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오랜만에 출연하는 건데, 골든디스크에. 굉장히 뜻깊고, 영광스럽고, 많은 아티스트분들과 함께 무대를 할 수 있고, 그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무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오늘 어떤 무대 준비하셨어요? 어떤 무대? 혹시 이게 무대의 의상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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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저희가 노래를 되게 많이 불러요. 유키즈 시리즈의 노래들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우와, 그럼 정말 오늘 골든디스크 무대가 아이콘 팬 여러분, 아이콘닉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이 선불 보떠리 같은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팬 여러분께 오늘 무대 기대해달라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요. 저희 아이콘 여러분 아쉽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번 골든디스크을 위해서 되게 특별한 무대 준비했으니까, 팬 여러분들 많이 같이 모으시고, 즐겨주시고, 행복하게 좋은 시간 보내드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늘 젊고 새로운 무대를 출구하는 우리 아이콘 여러분, 어떤 무대 보여주시는지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남자들, 걸음도 당당하게 오고 계십니다. 어, 저쪽으로 너무 오셨는데, 잠깐 그쪽으로 조금만 가셔서, 사진 예쁘게 찍힐 수 있도록, 잠깐만 조금만 여러분 밀착해서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선을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에 카메라들 많이 있으니까요. 멋있게, 멋있는 시선으로 가려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카메라 있으니까요. 살짝만 몸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이콘 여러분과도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마이크를 제가 드릴게요. 어느 분께 드릴까요? 네, 먼저 팬 여러분께 아이콘의 인사 부탁드립니다. Get ready. Let's join up. How's it, 여러분? 자, 아까 준혜 씨가 너무 제 쪽으로 오셔가지고, 잠깐 설렜어요. 네, 자, 우리 2018년에 아이콘 여러분 정말, 정말 열일하셨습니다. 자, 이 골든디스크에 오신 소감이 더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오랜만에 출연하는 건데, 골든디스크에. 굉장히 뜻깊고, 영광스럽고, 이제 많은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무대를 할 수 있고, 그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무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오늘 어떤 무대 준비하셨어요? 어떤 무대? 혹시 이게 무대 의상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노래를 되게 많이 불러요. 유키즈 시리즈의 노래들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우와, 그럼 정말 오늘 골든디스크 무대가 아이콘 팬 여러분, 아이콘닉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이 선물 보따리 같은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팬 여러분께 오늘 무대 기대해달라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요. 저희 아이콘 여러분, 아쉽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번 골든디스크을 위해서 되게 특별한 무대 준비했으니까, 팬 여러분들 많이 같이 모으시고, 즐겨주시고, 행복하게 좋은 시간 보내드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늘 젊고 새로운 무대를 추구하는 우리 아이콘 여러분, 어떤 무대 보여주실지 잠시 내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를 보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